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효자를 위한 밥 친구 시간입니다. 자 밥 먹으면서 보는 게스트 자 이제 구평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코로 넘어가는 건지 뭐 공부하면서 또 밥 먹고 막 정신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밥은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밥 먹으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비우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알고리즘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 강사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교재 지금 이제 뭐 기초개념공사 3.5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 만들었던 교재 이름이 이제 알고리즘이었어.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나온 거고 내가 이제 전공인 컴퓨터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뭔지를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처음에 교재 이름을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그랬었는데 알고리즘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절차나 방법 같은 거 그것들을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좀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알고리즘은 약간 버그가 있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공부를 하고 똑똑해진다는 거는 이 각각의 이제 다 뇌 안에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는 거거든 그 알고리즘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수능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당연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잘 봤어.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어떤 평가하는 기준 같은 걸로 삼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알고리즘의 시대라는 말이 붙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알고리즘은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리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다. 인스타 알고리즘이다. 라고 할 때 그 알고리즘은 뭐야?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인가? 그렇지 않지? 그렇지? 그 유튜브다 그러면 그 유튜브 안에 알고리즘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사고가 있는 거라고. 걔네들이 너희들한테 뭔가를 이제 추천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통 이제 알고리즘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게 별로 없었잖아. 그냥 추천이라면 지나가다가 옆에 친구가 추천해 주거나 부모님이 추천해 주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AI들이 막 추천을 해주니까 이 추천이 너무 많아. 그렇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이걸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결국 자기가 능동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고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이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제 강사를 하면서 이제 뭐 10년 동안 이제 학생들 이제 가르쳐 보니까 혹은 뭐 그 전에도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뭐 과외도 하고 학생들 많이 가르쳐 봤단 말이야. 그럼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특히 유난히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냐. 이런 말이 나오는가를 좀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학생들이니까 너희들 얘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너희들이 과거의 사람에 비해서 뭐 열등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시대마다 진화가 되는 능력들이 좀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너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 같은 걸 봤을 때 그 영상에서 무언가를 뽑아내거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너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뭔가를 이제 행동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그런 사고를 할 필요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다 나오니까 그냥.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자 예전 같으면은 내가 아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 내가 직업을 뭘 가지지 내가 뭐 관심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야 돼 찾아봤어. 그럼 유튜브에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추천이 된 게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알고리즘을 활용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아예 꺼놨어. 그래서 여러분 나도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 앱을 딱 이렇게 키면은 추천 영상들이 막 이렇게 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걸 꺼놔서 앱을 딱 키면은 그냥 검은 화면이야. 아무것도 안 떠. 아무것도 안 뜨고 쇼츠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쵸? 계속 넘어가는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 근데 나는 그걸 아예 꺼놨어. 내가 검색한 것만 봐. 근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를 보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뜨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지금 이제 알고리즘의 시대가 됐고 뭐 그게 빠르고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관이 필요하거든. 내가 이게 궁금해서 내가 찾아본 거 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추천해 준 거 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해보자면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또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수동적인 자세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만 가지고 있어서는 공부를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찾아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강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인강 뭐 여러 회사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찾아보고 이런 게 좀 더 많았던 거 같아. 왜냐하면 그걸 내가 안 찾아보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쭉 정보가 나오고 뭐 유튜브 가서도 뭐 인강 추천 이렇게 한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쭉 나오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 나는 지금 이게 문제인데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찾아보고 그걸 이제 서치라고 하는데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서치도 이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관련 검색어 뜨면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궁금하니까 알고 싶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원을 못해. 아 그러면 뭐 3.5 수원을 들으면 수학을 잘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거 그거는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수원에서 뭐를 약하네. 내가 이거 수혈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해결해야 될까?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론이 스스로 쌓여가는 것 같아. 나는 그 과정이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시대라는 게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지. 시대의 흐름이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캐스트 올렸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맨날 광고하고 홍보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는데 뭐 그게 이제 삭제됐더라고요. 약간 악플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그거 보고 그런 생각들도 했어. 요즘 시대가 그런 거니까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뭔가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어필하고 자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지만 뭐 그게 알고리즘도 타고 사람들도 날 알아주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깊이 있게 찾아보고 옛날 사람들처럼 막 뭐 오타쿠처럼 이렇게 막 찾아봐가지고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건 그 시대의 변화에 그냥 끌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 AI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물론 그 뭐 인간이랑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AI를 뛰어넘거나 혹은 AI랑 이제 같은 레벨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남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진짜 AI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야. 그것만 이제 끌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어 좀 귀찮지만 너무 귀찮아요. 뭔가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려고 참 귀찮은데 귀찮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하고 나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그 실장님한테 구글에서 검색하는 걸 자꾸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구글에서 내가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넣을 때마다 검색 결과가 바뀌는데 물론 검색을 하면 거기서 알고리즘 가지고 순서가 나오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키워드를 넣으면서 내가 검색을 하고 내가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어떤 나한테 딱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란 말이지. 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구글몰평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몰평가 앞두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수능은 아니니까 어 한 번 이제 제대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어 시험 끝난 다음에 또 답답한 게 있으면 이제 선생님 찾아오셔서 상담 받고 하면은 내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이드를 해드릴 때에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하게끔 약간 그 진단을 해드리는 진단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납득이 돼야지만 이제 바뀌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남은 한 두 달 어 정도 남은 거잖아요. 두 달 좀 넘게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아 이거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점수가 오릅니다. 그거를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밥 친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